고고! 기대된다!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디테일 탑3가 이해가 돼요 춤을 제일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이분 코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? 가르침도 본 것 같아요 혼자서 추시는데 안무가 안 돼요 이거 진짜 힘들었던 안무 뭔가 아이즈원 12명이라서 무산분이 많잖아요 힘들었는데 영상만 보고 안무를 따셨을 텐데 너무 좋아 신발도 그렇게 괜찮아요 너무 감사하고 놀랐어요 저희 안무 영상 얼마나 열심히 봤어요? 어떨까요? 이거 봤어! 두 분이셔 끝까지 맞추시고 야외야! 야외야! 너무 예쁘다 큰일 것 같은데 지난년도 되게 부럽게 봤어 obvious 필름 위에 cables 진짠 이런 거 할 때 궁금하거든요? 파트는 어떻게 정해진아? 그럴 일까요? 우리는 갈거 열거 갈거 열걸 할지 아니 reunion 아니면 자기가 도와준 원픽 항상 나코받 하는 사람은 히러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귀엽 뽀족하신데? 무빙이 너무 멋있어 저희 뮤직비디오인데 이거 뮤직비디오 퍼포먼스 버전이죠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보이시죠? 내가 청량하고 평균 전환도 되게 열심히 놀고 기분 이상해 구두는 다 같이 맞히신 걸까? 민주 업계 짚는 것도 똑같이 왜 탑3인지 알 것 같아 이번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오셨어요 평직도 되게 잘하신다 퀄리티가 나랑 똑같아 천장이 비밀레터가 들어있는 거예요? 옷이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 옷으로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친구들한테 아 그런데 대박이다 진짜 비슷해 내 옷이랑 똑같아 진짜 온몰라스 온몰라스 이거 봤어 이 착 봤어 뭐야 착이 좀 옌언니 아니죠? 우와 옌언니네 이 차이 안 똑같아 나랑 똑같아요 유리언니의 차이가 비슷한데? 나랑 똑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이거 손에서 구하기 힘들었다는 이거 수약 우와 진짜 잘 추신다 이 차이는 장소도 다 가지고 하시는 분이 이런 거 보여서 해외에서도 저의 노래를 아시는 분이 진짜 잘 추신다 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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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감사하네 진짜 우리 노래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커버해 주셔서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하게 커버해 주셔서 감동입니다 아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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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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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